댓글 너무 인상적인 댓글이 있어요. 네. 한번 볼까요? 끼이님께서 올림픽보다는 인포맥스 라이브가 국률이다. 아, 그런 거예요? 국률까지 드세요? 그러게 말이에요. 영광인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는 0.13% 정도 올랐고요. 코스닥은 1% 정도 빠져서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 코스닥이 빠져서 좀 기운 빠지는 하루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에 인포맥스 라이브에서 두 번 연속으로 중국 관련 긴급 편성 방송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큰 변화들이 있었고 그 변화들에 대해서 아마 모니터링을 하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중국의 규제가 나오는 걸 보고 저 역시도 그렇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에이, 역시 중국은 안 돼. 중국이 잘 나가는 건 오케이인데 그렇다고 중국 주식의 기업의 주인이 된다고 해서 나한테 도움이 될 게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실 것 같고 그런 생각 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지금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즉 다시 말하면 중국의 이슈가 우리나라로 영향을 주는 거 아니야? 혹은 미국이나 이런 쪽으로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쪽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더 멀리 한번 가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민영화가 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영화가 되는 과정이 언제 시작되는지를 따져보면 2013년부터 하더라고요. 시진핑 1기가 들어서면서부터 이 기업들을 민영화했는데 민영화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ai 그리고 관련된 기술들을 빠르게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부패 척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영기업이었던 그 기업들을 민영화시키는 과정에서 굉장히 빠른 성장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은 그러면 민영화했던 기업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기업들 있잖아요. 그 기업들을 다시 국유화하는 데까지 갈 거냐 다시 2013년 이전으로 갈 거냐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신다면 의외로 조금 다른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좀 위로가 되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잠깐 듭니다.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중국에 대한 이슈가 한국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크진 않다라는 이야기해 주셨고 그럼 이제 오늘 장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면 될까요? 바로 들어갈까요? 첫 번째 얘기는 일단은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제가 멘트 하나하나를 굉장히 그냥 직설적으로 좀 적어놨어요. 그래서 멘트만 보셔도 어떤 느낌이신지 아실 수 있도록 부채 한도 협상 그렇게 하고 나서 옆에다가 제가 참을 수 없는 민망함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 보시는 그 차트의 흐름은 뭔지 모르겠지만 2012년부터 그렸는데 계속 올라가네요. 그러네요. 네. 이거는 뭐냐면 미국 정부가 들고 있는 부채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때가 있고 대출을 받다 보면 금액이 좀 늘어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규모로 보시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11.5억을 대출 받았다가 매년 계속 대출을 더 받는 겁니다. 지금 더 받아요. 그래서 그 더 받을 때 너무 미안하니까 미안하고 민망하니까 내가 2013년에는 17, 1.7억 이상은 안 받을게 라고 이제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지반끼리 뭐 이렇게 약속을 했다. 그래서 안 넘고 있다가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어. 더 빌려야 될 것 같아. 더 빌려요. 그리고 또 정해요. 그래서 19, 1.9억은 안 돼. 그 이상은 안 돼. 이런 식으로 정해놓다 보면서 계속해서 늘어났는데 이 그림에 보시면 2020년 3월 그러니까 작년 3월이었죠. 작년 3월에 미국에서 야 이건 넘기지 말자라고 했던 규모가 23조 5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28.2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때 이제 이거를 좀 유예하자. 왜냐하면 이거 정해놨는데 상황이 이게 조금 우리가 좀 돈을 더 많이 써야 될 것 같아라는 얘기로 이제 하면서 그냥 막 썼어요. 막 쓴 게 보이죠. 부채 한도는 지금 이미 저 정도인데 약 6조 달러나 더 썼습니다. 거의. 그럼 6조 달러면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안 오시니까 미국의 gdp가 20조 달러예요. 감 왔습니다. 30%를 1년 만에 확 써버렸어요. 민망하죠. 지금 이제 여기서 부채 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유예해놓은 기간이 언제냐면 내일 모레 7월 31일까지 연기장을 해놓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말이 없어요. 이거를 좀 더 연장하자. 아니면 부채 한도 자체를 좀 높이자. 이거 봐. 아래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든지 해야 될 텐데 말이 없습니다. 민망해요. 너무. 그러네요. 정해놓긴 정해놨는데 6조 달러나 더 써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자 그러면 맞아요. 6천조입니다. 6천조. 그러면 이제 이게 만약에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고 문제가 없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을 텐데 만약에 해소가 안 되고 티격태격한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티격태격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어떤 얘기가 문제가 될 거냐면요. 두 번째 그림입니다. 미국 정부가 들고 있는 현금이 너무 많다. 잠깐만요. 아니 미국 정부가 부채가 너무 많다며 부채를 이렇게 너무 많이 찍어서 부채 한도를 넘을 정도로 문제가 됐으면 니네가 현금을 이렇게 많이 들고 있는 게 말이 되냐? 이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결렬되고 뭐든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자 그러면 그런 문제가 됐을 때는 미국 정부가 들고 있어야 되는 현금은 2019년 초에 있었던 현금 수준으로 맞추자라고 정해놓은 기준이 있거든요. 그 수준이 얼마냐면 대략 한 1500억불 정도 됩니다. 1500억 달러. 0.15조 달러예요. 아까 제가 6조 달러라고 얘기했는데 0.15조 달러예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미국 정부가 들고 있는 현금은 미국 정부가 들고 있는 현금은 6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줄여야 돼요. 그럼 다시 말하면 내가 미국 정부가 들고 있는 현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을 빌리는 거를 멈춰야 됩니다. 돈을 빌리는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부채를 발행한다. 국채를 발행한다고 하죠. 시장이 돌아다니는 국채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국채를 발행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금을 줄여야 돼요. 지금. 그리고 가지고 있는 현금을 시장에다 내다 뿌려야 돼요. 돈을 더 뿌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이렇게 낮아지는 상황까지 왔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참 이게 미국 상황을 보고 있으면 참 좋겠다. 자기는 돈 찍어가지고 또 누가 너무 많이 들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돈. 그런데 그 규모가 막 6천억 달러 이래버리고 이러니까. 미국이라서 가능한 거잖아요. 그럼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게 저희가 보기에는 좀 황당하기도 하고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한데 그런 일들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제가 왜 열받는다는 얘기를 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어제 IMF에서 경제 전망 수정치가 발표가 됐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글로벌 경제 전망치는 2021년 경제 전망치는 수정을 하지 않았어요. 4월 달에 했던 것과 7월 달에 했던 것. 4월 달이 주황색 7월 달이 파란색인데요. 수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선진국은 5.1% 성장에서 5.6% 성장으로 0.5%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선진국은 더 좋아질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자 우리 신흥국은 6.7% 성장할 것 같다고 얘기했다가 6.3%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요지는 선진국은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신흥국은 더 안 좋아질 것 같은 거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경제가 안 좋으면 금리를 내리든지 아니면 돈을 더 풀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부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경제가 저렇게 좋으면 부양을 줄이든지 아니면 금리를 올리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이제 상식적인 거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런데 신흥국은 이미 금리 인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0월달 전까지 두 번 정도의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기대가 이미 시장에 반영돼 있어요. 그렇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흥국은 경제가 더 안 좋아질 것 같은데도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긴축을 이미 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아요. 터키 브라질 러시아 헝가리 멕시코 체코 칠레까지 이미 금리 인상 사이클에 들어갔고 우리나라도 여기 들어간다. 그러니까 신흥국은 금리를 인상을 할 겁니다. 그럼 금리 인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가 더 좋아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이거는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각 국가별로 다르지만 분명히 긴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더 부스팅하는 효과는 없어요. 그런데 한번 보시면 제가 이 질문에서부터 다들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 너무들 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입니다. 이 그림의 의미는 뭐냐면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지금 미국은 정부에서 현금이 넘쳐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미국 그리고 신흥국 그러니까 선진국 소위 선진국이라는 국가들은 이미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될 정도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들 국가 지금 파란색은 미국 주황색은 22 그리고 흰색은 BOJ 일본입니다. 이 국가들이 중앙은행이 들고 있는 자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냥 돈 찍어낸 자산 중에서 이거를 gdp로 각 국가의 gdp로 나눈 비율이에요. 국가의 gdp보다 예를 들자면 BOJ는 133.7%를 돈을 찍어놨습니다. 네. 이게 지금 다들 너무들 하시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제 이 질문이에요. 아니 경제 좋다며요. 아니 신흥국은 안 좋은데 선진국은 좋다며. 그러면 긴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돈을 더 푼다고요? 돈을 더 푸는 속도가 지금 20일을 한번 보세요. 지금 gdp의 40% 수준이었던 20일 자산은 지금 67.7%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올라가는 속도를 보세요. 올해 줄어드는 속도가 줄어드는 속도가 느껴지나 하나도 안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실은 뭘 바라고 있죠? fmc에서 도비시한 fmc를 바라고 있죠. 왜냐하면 도비시 않으면 주가가 빠질 거니까. 그런 걸 바라고 있지만 사실 이거 좀 너무하는 거 아닌가요? fmc 선진국은 이렇게 하고 신흥국은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심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너무들 하다고 우리는 외치지만 이제 점점 약간 자국 위에서 이제 그냥 우리나라가 제일 중요하고 이런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게 나아질 거랑 보장도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 전망을 보면서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제 통화량의 증가가 계속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릴게요. 왜 계속될 것 같은지.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보시면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그림은 1940년대부터 연준에서 150개 국가들의 자료를 모아놓은 자료입니다. 내가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어쨌든 만든 자료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요. gdp의 성장률의 궤적이에요. 녹색이 뭐냐면 굉장히 심각한 금융위기. 그리고 빨간색이 그냥 심각한 위기. 그리고 파란색은 뭐 심각하긴 했지만 짧은 금융위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분기별로 봤을 때 이런 식의 흐름을 보였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안 좋았다가 회복이 상당히 느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작년부터 올해까지 있었던 코로나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매우 빠르게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매우 빠르게. 과거랑은 다릅니다. 매우 빠르게 회복이 됐습니다. 매우 빠르게 회복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오른쪽 그림에서 딱 보여주는데 이거는 노동생산성입니다. 노동생산성이 과거와는 완전하게 차별적으로 올라갔어요. 노동생산성이 왜 이렇게 올라갔지? 노동생산성. 비대면으로 올라갔나요? 사람들이 되게 일을 더 열심히 했나? 그게 무슨 말이지? 재택으로 했는데 효율이 더 좋아진 거예요. 그렇죠. 비대대한 능률이.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건 좀 슬픈 얘기인데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림은 미국에서 1948년부터 시간당 보상 임금이에요. 임금이 올라가는 속도를 빨간색으로 그렸고 기업의 생산성이 올라가는 속도를 검정색으로 그렸습니다. 생산성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돈은 안 줘요. 이건 좀 슬픈데요. 노동자 입장에서는. 돈은 안 줘요. 노동자 입장에서는. 저는 노동자니까요. 그런데 노동자 입장에서 이게 올라가려면 노조가 힘이 세져야죠. 야 돈 더 내놔라. 야 인플렛 때문에 죽겠다. 돈 더 내놔라. 임금 올려줘라. 그러면 이제 요즘에는 분위기가 1970년대 80년대는 그래 네가 없으면 자동차를 못 만드니까 어떻게든 그래 임금 올려줄게 라고 얘기했겠지만 지금은 정 그러면 나가시든지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다. 고용의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일부 굉장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포함한 일부 업종에서는 나가면 안 돼. 나가면 안 돼요. 네가 나가면 큰일 나지 라고 얘기 하겠지만 대부분의 업종에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게 이제 두 번째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이게 좀 복잡하긴 하지만 검정색 선이 보면 잘 보시면 미국의 전체 근로시간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일을 한지를 다 더해놓은 거예요. 그 지수화한 게 검정색이고요. 그런데 전체 근로시간은 코로나 이전보다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생산량은 이미 회복을 다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노동생산성은 그러니까 더 올라갔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제가 여기 다 적어놓은 말입니다. 사람을 잘랐어요. 2천만 명을. 그리고 다시 안 뽑았어. 그런데 회사가 잘 돌아가네. 그냥 자동화. 자동화.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재택근무. 그리고 유형근무 등등 여러 가지 조건. 그리고 사실상 사람을 안 뽑았는데도 회사가 너무 잘 돌아간다. 라는 것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이 현상인 거죠. 그런데 이게 그러면 무슨 얘기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과연 우리가 지금 미국의 고용을 다음 달에도 이번 달에는 몇십만 명 늘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질문을 많이 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요. 미국에서 일하는 사람의 숫자가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인데. 사람을 안 뽑았는데도 회사가 이미 잘 돌아가 고 있는데 고용을 할까요? 쉽지가 않아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준은 호키시해질 생각이 별로 없어요. 이게 제가 서두부터 말씀드렸던 논리들을 하나씩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말씀드리면 신용국은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고 선진국은 경제가 좋아질 것 같은데 오히려 선진국들은 돈을 더 풀고 있고 앞으로도 고용을 핑계로 기울을 핑계로 여러 가지 핑계로 연준은 호키시해질 생각은 별로 없다. 그런데 신용국은 반대로 호키시해지고 있다. 이게 좀 아이러니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퀄리티 퀄리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이런 상황이 지속될수록 우리는 열받지만 좀 열받잖아요. 우리는 완전 신용국 은 아니지만 어쨌든 신용국의 끝 언저리 아니면 선진국의 끝 언저리에 있으니까 약간 경계에 있어서 애매해요. 그래서 좀 열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해보면 자산 가격이 어떻게 될지 그럼 통화량이 늘어나는 부분 그리고 기업의 펀더멘탈 은 임금을 안 주는데도 회사를 안 사람을 안 뽑아도 회사가 잘 돌아간다는 얘기는 기업이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보면 주가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 하시는 것이 맞지만 이렇게 그 논리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열받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익숙한 사실은 뭐죠 이게 이제 좀 재밌는 얘기 인데요. 제가 보면은 주말 동안에 제가 이제 그 저희 딸이랑 처음으로 이제 10살이 돼서 부루마블 게임을 해봤어요. 승윤이도 부루마블 게임 잘. 어렸을 때 엄청 많이 했죠. 아시죠. 네. 부루마블은 아시는 대로 어 이 그 지도를 돌아다니면서 어 딱 걸리면 땅을 사고 또 한 번 딱 나오면은 뭐 집을 사든 빌딩을 사든 뭐 호텔을 사든 해가지고 그거 지나가면은 또 돈 받고 막 이런 거 잖아요. 맞아요. 이 부루마블 게임을 하면서 제가 많은 걸 깨달았는데. 인생의 어떤 진리. 맞아요. 경제학이 여기 다 녹아있더라고요. 오랜만에 해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희 딸한테도 이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 부루마블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가급적이면 내가 파산이 안 나는 정도에서 그 기준은 정해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많이 사야죠. 그렇죠. 많이 사는 것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야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남들한테 돈을 받을 확률이. 싼 땅이든 비싼 땅이든 일단은 사놓고. 일단은 사야 돼요. 그렇죠. 가급적이면 내가 돈을 잇는 범위 내에서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또 이제 똘똘한 한 채로 사야 된다 라는 것도 또 교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오늘 이제 돈을 푸는 거 양적완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 질문을 이제 좀 드려볼게요. 이제 첫 번째 판은 제가 이제 이겼고 두 번째 판은 이제 저희 딸이 이겨가지고 이제 돈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돈이 다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뭐 또 돈을 뭐 150만 원을 또 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저희 딸한테 그렇게 얘기 했죠. 우리 그냥 200만 원씩 나눠 갖자. 그냥 여기 은행에 있는 거 그냥 200만 원씩 나눠 갖자. 그게 가능하죠 부르마가. 그게 가능하죠. 그냥 둘이 합의하면 되는 거잖아요. 합의하면. 그게 뭔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오늘 계속 열변을 토하면서 말씀드렸던 선진국의 양적완화예요. 그냥 돈을 찍어서 그냥 푸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건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제가 돈이 없어 가지고 세금 낼 돈이 없고 뭘 낼 돈이 없어 가지고 억지로 200만 원씩 양적완을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저희 딸은 그 돈으로 또 뭔가를 삽니다. 그래서 더 많은 호텔을 더 가지고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제가 더 많은 돈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그 소득의 격차 부의 격차는 훨씬 더 커지게 돼요. 양적완을 하면 할수록 양적완은 심화된다라는 거를 제가 이 부르마가 게임을 하면서도 또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르마가 게임에서 양적완화는 200만 원씩 똑같이 받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무슨 얘기냐. 잘나가는 이기고 있는 사람만 200만 원 받고 못하는 사람은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돈을 오히려 뺏어가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게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겨서 선진국들은 경제도 더 좋아지는데 돈을 더 찍어내 가지고 더 성장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신흥국들은 경제는 더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오히려 돈을 회수하거나 뺏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똑같이 200만 원씩 받아도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이렇게 될 텐데 지금 이런 상황이면 과연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열받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있지만 결과적으로 뭐 할 거냐라고 보면 미국 주식을 더 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선진국의 주식에 대해서 혹은 선진국의 경제가 좋아질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국내 주식을 찾는 방법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깨달음이 아주 잘 왔는데요. 뭔가 슬펐지만 분노도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또 투자하는 사람들이니까요. 투자를 하는 사람. 이 말을 하면서 제가 지난번 저희 방송에서도 한 번 나오신 적이 있었던 박종대 연구원 님이 해주셨던 말이 있어요. 어떤 현상을 보고 열받아서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투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학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하다 보면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이런 거 막 뭐라고 할 수는 있죠. 그런데 투자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 현상을 보고 어떻게 될 것 같은지에 대해서 좋은 방향에 서 있는 게 투자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구조적인 얘기들이 상당 기간 동안 해소가 되거나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얘기를 제가 오늘 드렸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것들은 그 생각. 그 생각이 사실 맞는 생각인 거예요.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부조리한데 말이 안 돼. 라고 해서 반대쪽에서 볼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부조리하고 어쩔지 열받지만 계속 그렇게 갈 것 같으면 그냥 그쪽에 있는 것이 투자자로서는 좋은 선택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큰 흐름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를 우리 팀장님이 말씀을 해주셨고 거기에 대한 대응도 힌트를 주셨어요.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다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 좋은 수익을 얻었으면 좋겠고. 읽고 여기서 마무리하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